가사의 시작 하루도 안 빠집니다 뭐하나 해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원빈도 그렇게 안 해 엘디라이 울면은 하지 않아도 되죠 영미씨 발사하면 같이 발사해 연회를 시작했는데 생일때 밴드를 설배해서 다 알아들었었어요 알아들이 많이 좋아요? 알아두는데 또 못하는 줄 아냐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?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왜 영어라고? 둘이 좀 멋있었어요 너무 섹시해 아이고 사이즈가